이제 이 많은 헤나, 암나, 트리트먼트 제품들을 다 버리려고 해요. 이제 염색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염색을 안 하려고요. 아니, 안 해도 되니까요. 이 제품이 나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드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염색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기기를 희망하는 염색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와 사진도 찍고요. 우리 때는 이렇게 헤나 염색하고 3, 4시간씩 귀를 뒤집어 쓰고 살았어. 이게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소식 들으신 분도 계시고 벌써 주문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7월 22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염색량 사지 마세요. 그리고 샴푸도 사지 마세요. 염색과 샴푸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이 제품 하나만. 뭐야. 뭐다 뭐다. 뭐다 뭐다 샴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40대부터 흰머리 때문에 화학염색을 하다가 너무 독한 화학 냄새가 싫어서 그만두고 1년 넘게 감자물 강한 커피로 머리를 정말 한 2, 30분씩 담그고 있으면서 천연 염색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헤나를 알게 돼서 러시 헤나를 하고 모나코 헤나에 빠져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염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제품을 받은 건 아니에요. 구매를 해놓고 7월 22일부터 일괄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또 이 즐거운 거를 같이 나눠보자. 또 너무 좋은 게 미국에서 펀드라이징을 하게 돼서 저희 미국에 사시는 분들 쉽게 이 물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멀리서 직구나 또 비싼 돈을 주고 암나 또는 헤나 제품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치, 흰머리 번거롭게 염색하지 마세요. 이제 모다 모다 하세요. 이거는 염색 샴푸가 아니고 정확히 갈변 샴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과 까르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거에 착안을 해서 만든 샴푸라고 합니다. 제가 감자물 홍차에 무식하게 머리 30분 담그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 박사님들이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염색이 되는 게 아니라 1주, 2주, 3주, 4주에 걸쳐서 차차 갈변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샴푸만 사용한다면 염색도 되고 탈모 예방도 되고 비듬 제거도 될 수 있는 그리고 1석 4주에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염색 샴푸가 아니에요. 다른 염색 샴푸와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샴푸 하나만으로 세치, 흰머리, 탈모, 그리고 비듬 제거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EWG에서 그린 점수를 받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점수 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1등급을 받고 비듬 관련된 살리슬살이라는 성분 하나만 어쩔 수 없이 써서 그게 시중에 나와 있는 염색 샴푸에 들어있는 그러한 나쁜 염머제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나쁜 화학적인 성분은 1도, 1도 안 들어가 있고요. 카이스트와 공동 개발한 블랙 체인지 컴플렉스 특허 성분이 들어있어서 한 번이 염색이 되는 게 아니고요. 1주, 2주, 3주, 4주 차차 좋아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머리만 감으면 된다는 거죠. 모다모다 샴푸를 빨리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퀵스타터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7월 20일 가장 먼저 빨리 배송을 받으실 수 있고 빨리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디스카운트로 앞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 혹시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의심을 안 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 제품이 염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샴푸로서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펀드라이징을 한다는 거는 EWG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800% 펀드라이징이 넘었습니다. 기생충, 미나리, BTS 음악, 그리고 세계 최초 모다모다 샴푸를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의 이름을 알리는 2000년, 2021년부터 정말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그런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쉽게 킥스타터 사용하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핸드폰 구글에서 킥스타터를 입력하세요. K-I-C-K-S-T-A-R-T-E-R 그러면 킥스타터.com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킥스타터 인스톨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픈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창에 M-O-D-A-M-O-D-A 모다모다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모다모다 샴푸 그림이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 화면을 좀 내려보시면요. Back This Project 초록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Back This Project를 누르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에 있는 거는 물건 구매 없이 그냥 도네이션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1개 사면 22불 2개 사면 41불 3개 사면 57불 4개 사면 74불 저는 4개 구매를 했고요. 배송비 10불에 그리고 리필할 수 있는 거 21불짜리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날 저희 신랑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리필 제품이 없는지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앞으로 다시 가셔서 리필 선택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또 해봤을 때는 리필이 되는지 또 에러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배송비는 지역에 따라 수량에 따라 또 다 다르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름, 메일,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어카운트가 생성이 되고요. 이메일로 상황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실제 결제는 7월 22일 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건도 그 이후에 받으실 수 있고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7월 말에 물건 받으면 머리 감고 영상도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 얼른 구매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의 툴맘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요. 안녕하십니까. 아멘